드라이버 사용방법 드라이버 사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드라이버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드라이버는 모양에 따라 일자 드라이버와 십자 드라이버로 나뉘어집니다. 모세의 종류에 알맞게 드라이버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선을 긋습니다. 박을 자리에 나사못을 대고 장돌이로 나사못을 칩니다. 한 손으로는 드라이버의 손잡이가 손바닥 가운데 오도록 감쌉니다. 나사못 대가리에 꼭 맞게 드라이버를 수직으로 세우고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나사못 박기가 완성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